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저부터 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긍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미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조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이상 본 우리 청년들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잘 없나요? 네, 뭐 있죠. 아마 본 청년들도 있겠지만, 또 안 본 청년들을 위해서 짧게 우리가 그 방송을 소개하자면, 이 프로그램은 제목과 같이 바로 한 집에서 살아가는 부부가 남자와 여자의 입장, 바로 남자와 여자의 시각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을 보러 갔는데, 집 가격을 듣고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빚을 조금만 더 내면 이곳으로 충분히 이사 올 수 있겠다. 그런데 반면에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죠? 네, 빚은 절대 낼 수 없으니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바로 이렇게 같은 집을 보고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생각과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두 부류의 주인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누구와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만 빵을 챙기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삶과 바리세인의 누룩과 해록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뭐라고 수근거립니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바로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바로 서로 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바로 바리세인과 해록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즉, 그들의 교훈과 말을 너희는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누룩, 누룩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얼른 먹는 빵을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가 빵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같은 곳에서 또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처럼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꾸고 있습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우리는 좁히지 못할 그런 서로 다른 목표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찬양 가산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사명이 되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동상동몽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세인과 헤롯의 누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리세인과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바리세인은 누구이죠? 바로 종교 권력자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누구입니까? 헤롯은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세인과 헤롯은 바로 당시 유대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리세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리세인의 특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들은 뭔가 분명한 표적을 보여야지만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11절을 보면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시비를 걸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의 합당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리세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뭔가 확실한 표적을 보여라. 뭔가 확실한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세인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다들 잘 알 텐데 바리세인 하면 어떤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죠? 바리세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바로 형식주의에서 비롯된 독성과 위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세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위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저 겉모양으로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바로 내용은 없고 형식만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 위선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 바리세인들은 구약의 율법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자신의 전통들까지 만들어서 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어떻다고요? 정말 중요한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금 피곤하죠? 피곤하죠? 갑자기 막 눈을 크게 뜨고 안 피곤한 척하고 있는데 우리 술은에도 다녀오고 이제 좀 뭔가 따뜻하고 피곤해 보이는데 우리 한 번 큰 소리로, 우리 한 번 잠도 깰 겸 지금 잠자는 사람은 없지만 조금 있으면 왠지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한 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저 말씀 속에서 바리세인들이 박하와 운영과 채소의 11조를 들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당시 11조를 들이도록 규정한 그 품목 이상의 것을 그들이 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남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도 그들은 더 열심히 해서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세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가 겉은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너희들의 마음에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즉,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것을 보아도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쯧쯧쯧. 저 11조도 안 하는 것들, 새벽 예배도 안 오는 것들, 말씀도 안 읽는 것들. 바로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획질한 무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롯의 누룩은 무엇이냐? 바로 해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자, 뭐라고요? 세속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롯 가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애돔 족속입니다. 그들은 애돔 족속으로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딱 붙어서 그들에게 받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해롯 그들은 정치적 수환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며 온통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해롯은 영원한 진리와 그리고 신앙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은 오로지 물질만능주의, 성공지향주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세인과 해롯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지금 무엇으로, 어떤 단어로 비유하고 있죠? 어떤 단어? 어떤 단어? 네, 말은 하지 않고 다들 입술로만 누룩, 누룩으로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미치는 힘을 이 누룩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여러분, 누룩이 뭐죠? 바로 누룩은 빵을 크게 부풀리는 효소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정말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세인과 해롯이 지금 그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들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보고 누룩,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지럽고 힘들었을 때 교회가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당했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채로 북을 치듯이 가슴을 쳐서 죽이는 등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교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보다 더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언제이냐? 바로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또 그리고 그 틈을 타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렸을 때입니다.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세파와 헤록의 누룩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 바리세파의 누룩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네,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입니다. 요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도 바리세인의 누룩이 어느새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정말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재병이 낫든지,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든지, 사업의 대박을 터뜨리든지, 뭔가 그렸듯한 표적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 확실한 표적, 확실한 증거를 계속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강요받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냐? 너가 진짜 기름 부은 목회자냐? 그러면 어서 빨리 부응시켜봐라.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여 봐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냐? 그러면 그에 맞는 증거를 보여 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를 이 지경까지 오게 하셨겠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 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도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들 자신도 그러한 강요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명해내려 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세인의 또 다른 누룩이 뭐죠? 또 다른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식주의. 그리고 위성과 독선이 가득한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로마가 무너질 때 그들은 건물을 지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가 점차 무너지자 로마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곳곳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소통이 없으니, 즉,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으니, 자꾸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보이는 부분, 외적인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 이만큼 헌금한다? 나 이만큼 봉사한다? 나 이만큼 많이 예배드린다? 나 이만큼 많이 촌도한다? 바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과 빈약함과 천박함을 자꾸만 우리는 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참하게도 혹시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보며 내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세인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점점 나의 믿음생활은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기만 하고, 어서 빨리 내가 이것을 부수지 않으면, 어서 빨리 내가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종종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수록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면 알아갈수록, 또 주님과 함께한 날이 늘면 늘어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세인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께 표적이나 기적을 요구하고, 또 나의 믿음 생활이 점점 형식화, 종교화 되어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대신, 자꾸만 코트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리세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묵은 바리세인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바리세인에 이어서 해록의 누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세속주의, 물질맘능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고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저의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돈두단 창립자인 로렌커니엠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크리찬들, 너무 돈을 좋아한다. 한국 크리찬들, 너무 음란하다. 그리고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국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너무나도 돈을 사랑하고 있고, 너무나도 음란하고, 또 너무나도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지가 벌써 꽤 되었으니,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훨씬 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나 세금 부정신고 및 탈세, 그리고 직장 내 이면 계약이나 거짓보고, 뇌물과 같은 불법 관행들이 그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또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일들이 그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친구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로세 누룩, 즉, 만몬의 우상, 물질만능주의가 슬금슬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느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만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삶과 바리세인의 누룩과 해로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보면 제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미처 떡을 챙겨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간격, 이 간격은 도대체 왜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온통 이 땅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냐? 오직 우리가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는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인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육신을 지닌 우리가 어떻게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건강하게 잘 먹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가난함과 빈약함과 굶주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육적인 배부름만 채우려 했던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 동상동몽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상이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한 그 동력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완성해 나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쭉 그 일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죠?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크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영향력을 더 키워서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주로 읽고 해석하고 또 기도를 해도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내용들로만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들아, 너희는 아직도 나를 앞에 두고도 먹을 걱정만 하며 살아가고 있니? 내가 전에 떡 다섯 개와 일곱 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니? 내가 오천명을 먹이고 내가 사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주리와 일곱 강주리가 남지 않았니? 너는 어찌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아직까지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뒤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본문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마을에 이르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말씀에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혼자의 힘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하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잡아야 될 그 한 영혼은 누구인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는 고쳐주시는데 몇 번 만에 고쳐주시죠?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답 안 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몇 번 만에 고쳐주시죠? 두 번 만에. 한 번 만에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누룩 이야기 뒤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 사건에 등장한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소경은 두 번에 의해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허구한 날 몇 날 며칠을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 왜 아직까지 너희는 변화가 없니?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또 이 정도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변해야 되지 않겠니?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도 너는 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의 왕국을 만들고 확장자는데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니? 왜 너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니? 왜 여전히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니? 아직도 나 하나로 충분하지 못하니? 이제 나 하나로 아직까지 만족이 되지 않니?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